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떨어졌지만 고온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지면서 평년기온 되찾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떨어졌지만 그래도 한낮에는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평년기온을 되찾겠는데요. 다만 경주는 낮 기온이 여전히 32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외출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연일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주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건조주의보가 내려지겠는데요. 수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13도, 포항 16도, 경주 1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3도, 영덕 포항 24도, 경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맑은 가운데 구름 다소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잠시 비 소식 읽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